안녕하세요. 가사연 변명입니다. 오늘 제가 아가새 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테나시아 톱10어워즈에서 저희 태국에서 1위를 받게 됐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제가 대표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른 멤버들도 다들 지금 알고 있고 되게 좋아하고 있지만 모이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있을 투표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및 한국의 태국을 하는 거 so với 이런 가상들이 한국의 태국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행히 너무 감사하고 그냥 믿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진전에도 우리는 다 완전히 같이 이쁘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두 다는 다행히 gardait지 않나요. 여러분이 저희 저희들에게 많이 지켜주신 우주가 많아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많이 앞으로는 또 다른 500 더이고 또 나중에 또 많이 나오죠. 지난주에 왔습니다. 오늘 내가 이번에는 회사의 주요. 내arias 분야 중간에 이번에는 회사의 주요. eden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또한 세제가 전에 이번에는 회사의 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